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삼성 깐돌이 오빠 삼성전자 오늘 주가를 좀 유심히 보니까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첫날에 하락보다는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해가지고 78,600원에 마감을 했어요 78,600원 300전자 300전자 올랐습니다 아침에 좀 다 안이 올랐었는데 좀 빠질 듯 하더니 다시 또 78,200원까지 찍더니 다시 또 올라서 78,600원 8,600원으로 좀 아쉽죠 오늘 같은 날 한 8만원 정도 찍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우리의 무리한 요구인지 아니면 무리한 희망인지 모르겠지만 상승의 힘은 받습니다 아침에 상승의 힘은 받고 잠시 인정 떨어져가지고 78,600원에 마무리 졌어요 코스피는 오늘 0.37% 정도 올라서 2988.77에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5,230억 외국인이 2,7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의 매도수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계속 매도 때리고 있어요 기관들 요즘 기관들 난리입니다 팔아치운다고 난리인데 하여튼 좀 아쉬운 또 하루를 또 시작하네요 새해를 또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지금 보니까 코스닥은 한 개인들이 3,961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들이 좀 팔았어요 오늘 둘 다 0.37% 똑같아요 코스피 0.37% 코스닥도 0.37% 코스피 200은 한 0.33% 정도 올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삼성전자가 300원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 2,500원 빠지고 네이버 2,500원 빠졌어요 삼바는 8,000원 정도 올랐고 삼성우산자 우산주 200원 카카오 2,000원 현대차 1,500원 SDI 5,000원 정도 빠졌네요 LG화학 3,000원 올랐고 기아는 한 400원 0.4% 정도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12는 이래요 지금 오늘 SDI가 좀 빠지네 보니까 네이버도 좀 빠지는 것 같고 의외로 하이닉스가 좀 빠졌어요 하이닉스 1.9% 빠졌습니다 오를 때는 뭐 자료로드니 또 오늘 이상하게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삼성전자는 그래도 잘 선방을 했습니다 첫날 치고는 선방했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일은 보아비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르비암이 4.15원 빠졌어요 펄아비스 3% 정도 빠지고 LNF 5에서 6.25% 정도 빠졌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는 좀 올랐고 2,3% 정도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은 0.08%로 조금 올랐고요 HLB 4% 정도 상승을 했네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오늘 한 시원하게 한 1% 정도 올랐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물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본하고 중국은 장이 휴장이었고 지금 홍콩은 한 0.6% 정도 지금 빠지고 있네요 홍콩도 지금 현재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홍콩 흘러내리고 있고 시장지표 잠시 보니까 미국 달러는 1,193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5원이나 올랐어요 달러 일본에는 115.09원이고 유가는 조금 빠지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아쉬운 하루 아쉬운 하루 오늘 좀 그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하루 삼성전자 7만 8,600원 아침에 시가는 7만 9,400원까지 시원하게 슈팅을 했었는데 아 또 쭉 내려가더라고 내려가요 또 올랐다가 쭉 내려가요 내려가서 7만 9,800원까지 왔었어 7,900원까지 가가지고 야 이거 8만원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역시 쭉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렸는데 알고 봤더니 기관들이 또 엄청 파는 거야 기관들이 기관들이 오늘 보니까 400만 주 이상을 팔았어 415만 주라 이러다 보니까 계속 힘이 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은 외국인하고 일단은 기관들이 조금 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 이렇듯이 뭐 개인과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팔아치운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많이 팔았어 기관들이 팔다 보니까 주가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 또 매수 상의도 쭉 보니까 외인들 중에 JP가 한 65만 메릴린치 21만 CS 17만 모가 한 15만 정도 해가지고 좀 많이 사줬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첫날 치고는 JP가 좀 팔긴 팔았지만 외인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고 지금 기관들이 단타치나 난리죠 특히 EBS도 많이 팔았네 보니까 248만 주만 팔고 하나 투자도 180만 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지들은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단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세차익 낭일한 것 같고 공매도 수량도 오늘 좀 많이 들었어 공매도도 22만 주라 났습니다 갑자기 뭐 공매도가 10만 단위 밑에였는데 갑자기 훅 늘어났어요 계속 공매치는 상이 있는가 봐요 지금 22만 7천주로 나왔다는 거 지금 우선주도 아주 흥미로워요 우선주 오늘 7만 1,400원의 모습을 보였는데 한 7만 1,500원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조금 빠져가지고 7만 1,400원 아침에 시가는 7만 1,800원까지 가가지고 이 시가가 결국은 종가였어 종가가 아니라 고가였죠 고가였어 시가가 고가였고 그때는 이후로 약간 좀 흘러내리더라고요 흘러내리면서 3,400원 정도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200원 정도 올랐습니다 200원 그래도 빠지지는 않았다 다행히 오늘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선주는 외인들이 좀 팔고 있어요 17만 주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외인들이 많이 팔아가지고 주가를 밑으로 좀 끌어내렸고 기관들이 한 2만 2천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이 한 15만 주 정도 매수를 합니다 이렇듯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우선주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슈팅 폭발력이 좀 약해요 좀 약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UBS 애들이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UBS가 한 12만 주 정도 CS는 1만 2천 정도 CL은 7,700 정도 팔았는데 UBS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매도를 하다 보니까 찬물을 끼워진 겁니다 전날부터 이렇게 오늘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주는 7만 8,600원 우선주는 7만 1,400원 그래서 지금 갭 차이는 7,200원의 갭 차이가 있어요 갭 차이가 있어서 7,200원 7,200원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7,000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동조화되면서 본주랑 우선주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 보니까 그래도 구조사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조사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 그래요 첫날에 또 기념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자기 목표량이 있으면 꾸준히 모읍시다 8만 전자 밑이면 나쁘지 않고 우선주도 7만 2,000원 밑이면 그렇게 부담없이 매수해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봐야 저는 그렇게 보는데 또 각자가 느낌이 다르죠 밑바닥을 보거나 저점을 보신 분들은 이게 선뜻 매수 버튼 누르기가 힘들어 매수 버튼 누르기가 힘들다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저점을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일하잖아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고려했을 때 잘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수량을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해가지고 한 조씩 한 조씩 모아가야지 돈 좀 있다가 가지고 몰빵하면은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오늘 장 보고 투자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뭐 또 오늘 좀 아쉽지만은 매수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건망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너무 거기에 대해서 1일 1배 하지 말고 주가에 대해서 1일 1배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대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주가는 큰 흐름대로 이제 흘러올러 갈 거예요 그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꾸주사모 그렇게 하는 그런 구독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나중에 이따 오후 시간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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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